안녕하세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를 198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보통신기사 2012년 1회차 거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문제 유형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옛날 거는 좀 제끼고 2012년 이후 거를 좀 하도록 할게요 198페이지에 보시면요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시면은 PSK 8개 이상을 하나의 변조신호를 통해서 몇 비트 전송이 가능한가 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 이거를 했었어요 社 succession에 계속 말씀드려 주시면 정말 나왔다고 하려고 해요 emotional 진짜isu 오늘 케이언라 자, 이게 있고 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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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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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요 표본화와 양자화와 부부화를 거치면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도 바뀝니다 이렇게 1 0 1 0 1 0 1 0 1 0 이걸요 첫 시간에 수업을 다 했었는데 표본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적인 펄스를 만드는 과정을 표본화라고 하고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반올림을 버리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화는 양자화된 값을 1과 0의 이진수로 바꾸는 것을 부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게 있으면 0 0 0 1 1 0 1 2다 라고 하면 표본화가 이상적인 펄스 잖아요 이렇게 이런 펄스를 만들어 내는 거고요 양자화를 하려면 양자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정확하게 0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은 그냥 반올림을 다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얘는 1 0, 얘는 0 0, 얘는 0 1 이게 바로 부화잖아요 부화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자화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때 원음의 손실이 가장 큰 게 바로 이때 원음 손실이 가장 큽니다 이때 양자를 하면서 반올림을 버리게 되거든요 이때 바로 원음이 다 깎여 나가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양자화 잡음이 뭐냐 바로 이거죠 양자화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에 보시면 원신호에서 양자화 신호를 뺀 건데 양자화에서 생기는 5차로 인해 이거죠 바로 양자화가 이거죠 이거 이런 원신호에서 신호를 그냥 깎아 버리는 그래서 원음과 디지털 신호에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바로 양자화고요 그러면 양자화 잡음의 개선 방법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이거는 지금 2진수 2비트 양자화거든요 얘를 더 촘촘하게 하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7비트 양자화를 한다 이러면 7비트는 일단은 맨 위에 있는 게 0이 7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칸이 256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이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사이에 얘를 좀 더 촘촘하게 하면은 양자화 잡음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그 버리는 양이 그 작아지니까 대신 이 부호화를 할 때 2비트 양자화는 1, 0 딱 두 개인데 7비트 양자화를 하면은 이게 1, 0, 1, 0, 1, 1, 1, 1, 1 뭐 이래 가지고 얘가 7개로 얘가 바뀌잖아요 그만큼 부호화를 할 때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그 양자화 잡음 개선 방법을 보시면은 그 양자화 스텝의 수를 크게 한 데가 바로 이거죠 이거죠 이렇게 양자화 스텝의 수를 이제 크게 하면은 양자화 잡음이 적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그 뒤에 자 6dB 버칙이라고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은 양자화 비트 수를 1비트 증가할 때마다 6dB의 그런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의 듣는 귀로서는 두 배 정도 음질이 향상된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비선형 양자화 방식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선형은 뭐냐 하면은 얘는 지금 선형이죠 선형인데 비선형은 사람의 음성 지금 이거 다 지지트하고 있는 게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음성을 전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화에서 근데 그 사람의 음성은 이게 다 낮은 주파수 때에 많이 깔려있더라 이거죠 사람이 높은 주파수에서 마치 박쥬에서처럼 그렇게 높게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얘가 음성이 이렇게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형적으로 나오지 말고 낮은 데서는 얘를 촘촘하게 하다가 자 이렇게 음성이 별로 도달하지 않는 높은 지역은 이거를 띄엄띄엄 양자화를 하고 사람의 음성이 몰려있는 이 낮은 지역은 이걸 더 촘촘하게 양자화 스텝을 쪼개는 것을 비선형이라고 하거든요 얘를 선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비선형 양자화 방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그 압축과 신장이 있어요 압축과 신장이요 이 압축을 이용해 JUhm으로 전형으로 전형이 있는 너 reasons 그리고 제가 확인되고 읽어 rozregation 한 번씩 refer ona küçük 아멘 아멘 자 이게 전화 우리가 이제 전화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전화가 다 이런 계통을 이제 거쳐 가지고 아날로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전송을 해서 포크화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저역통과 필터라고 하는 건요 PCM 전화기에서 이제 사람이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 그 전화가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높은 대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신호들은 얘가 이제 잡음으로다가 인식을 해버리니까 그걸 다 잘라 내거든요 그래서 저역통과 필터는 낮은 주파수 대역만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 대역은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필터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표본화가 있어요 그래서 표본화 할 때 얘는 펄스를 이제 이상적인 펄스를 만들어 내겠죠 그래서 뭐 그 8,000키로 8,000키로 헤르츠 인데요 1초에 펄스를 8,000번으로 이제 그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압축이 뭐냐면요 사람의 음성은 다 밑에 다 깔려 있죠 다 저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어 압축기를 통해 가지고요 자 압축기가 이거죠 이게 이제 자 입력은 이렇게 작은데 출력값을 얘가 이제 크게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음성이 이렇게 저역에서 움직이는 거를 압축기를 쓰면요 얘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내가 크게 이제 파형이 바뀌거든요 이래서 이제 압축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압축기를 통과하면은 이런 파형을 양자화 그 다음에 부호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지타화로다가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재생신호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얘가 파형이 이렇게 오다가 장거리 전송을 하면은 얘가 파형이 이렇게 이게 막 깎거든요 이게 이렇게 깎이면은 이 재생신호에 의해서 얘를 다시 이렇게 월신호로 얘를 바꾸는 거죠 이거를 해서 중간중간 마다 얘를 그러니까 둬가지고 이렇게 월신호로다가 이제 재생중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면은 그 디지털화된 그런 신호를 다시 이제 복호화를 하는 거죠 복호화를 한 다음에 이 신장기를 써야지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사람의 음성이 이렇게 과장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원음이 이걸로다가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형태가 해서 자 입력값이 이렇게 큰데 원래 출력값은 이렇게 작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사람의 얘기했던 월음으로다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뱅 끝단에서 조역 통과 필터를 써서 혹시 그 중간에 그 뭐 삽입됐던 그런 고역의 그런 주파수를 다 잘라대는 거죠 이게 PCM에서 썼던 그 전화 방식인데요 여기서 있는 그 압축과 신장이 바로 이거죠 이거죠 압축기 압축기 바로 신장기 즉 압축에서는 낮게 깔려있던 사람의 그런 음성 주파수를 아주 높은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키는 게 바로 압축기고요 신장기는 다시 이 과장됐던 파형을 원래 음성대로 만드는 것을 신장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3번에 이제 보시면요 3번에 보면은 뭐 HDLC 프레임 중 감시 프레임 뭐 S 프레임에서 사용되는 네 가지의 명령어를 적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꾸 왜 넣는지를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거를 내야 되는데 물론 그 HDLC 를 쓰긴 쓰죠 그게 링크 계층에서 이제 그 장비와 장비 간 설정하는 데 쓰긴 쓰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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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조건 있잖아요. 우리 필탑에서는요. 문제가 딱 나오면은 문제만 딱 쓰면은 점수가 좀 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물론 답은 쓰지만은 그 앞단에서 그 문제의 기본 원리를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답을 써주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채점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네가 물어본 답도 알고 있지만은 그 문제를 물어본 의도도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걸 어필할 수가 있는데요. 자, HDLC에 대해서 딱 질문하면은 일단 무조건 그냥 이거는 그냥 써주세요. 이거를. 자, 이거를 써주고 앞에 간단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어드레스가 이제 그 주소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정보는 다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정보는 다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FCS, 이게 이거죠. 이거 CRC. 그러니까 이게 전송한 다음에 이 플래그가 저기 이 HDLC 프레임이 에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 이 FCS를 체크를 해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FCS 체크할 때 검증할 때 쓰는 게 그 CRC 방식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그 제어 정보에 여기 자, 이런 게 있더라고 이제 써주시면 돼요. 주시면 되겠죠. 수신 가능, 그러니까 제어부 정보가 바로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수신 가능, 수신 불가능, 수신 거부, 그 다음에 수신 선택적 거부 이렇게 있는데요. 한 이 정도만 외워도 충분합니다. 밑에 뭐 풀네임이 물론 이거 써주면 더 좋겠죠. 알랄, 아레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저도 그냥 안 외웠어요. 안 외우고 그냥 한글만 써서 했거든요. 시험 볼 때는 뭐 한 이 정도만 써줘도 충분하죠. 자, 이제 그래서 자, 그 HDLC 그 내가 전 시간에 했던 게 140, 저기 114페이지였던가요? 114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거기 펼쳐보시면은 그 HDLC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로 다 한 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걸 안 내는데 뭐 계속 문제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거를 좀 뭐 해야 되고요. 자, 199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뭐냐면 그게 UDP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 TCP하고 UDP가 있어요. 그래서 자, TCP는 연결형이고 UDP는 뭐 비연결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운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쪼가리 쪼가리 이걸 쪼개서 이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공을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학원 같은 데 막 다니고 하면은 그걸 한 번 처음부터 한 번 쫙 해주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쪼가리 그걸 해주니까 이게 막 정리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딱 모은 거는 제가 한 번 그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거를 쫙 모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을 좀 해야지 나중에 뭐 TCP, OSI, 7 네이어, IP 버전4의 헤더 구조를 뭐 그리고 설명하시오. 막 그런 문제가 계속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쪼각쪼각이 하면은 그러니까 전공자는 괜찮은데요. 이거를 이제 비전공자들도 꽤 있어요. 한 3분의 2가 비전공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거든요. 무슨 뭐 전기과 나오거나 아니면 통신과 나오거나 그런 분들이 하면은 어려워하니까 오늘은 인터넷에 대해서 한 번 기초를 한 번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할게요. 그래서 저거 그냥 오세요. 고춧가루 자 이게 OSI 세븐 레이어죠 이거는 다 아시는 분도 있고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자 이런게 있구요 이거는 외워두셔야죠 그냥 뭐 물대내 전세표용 아니면 뭐 APXC, NTM 하여간 앞대가리만 써서 이거는 뭐 어떻게든지 외우셔야죠 그래야지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이거를 쓰고서 시작을 하는게 좋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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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가 그래서 이제 그 장비가 있는데요 리피터하고 허브라는 장비가 있어요 잠깐만요 틀렸네... 안 보고 하니까... 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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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계층은 어디가 하고 했는데 3계층은 시스코가 담당을 한 거죠. 이런 게 있었어요. 쓰이는 장비가 대표적인 게 1계층에서는 리피터하고 호브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계층에서는 브릿지하고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리고 3계층에는 라우트라는 장비가 있고요. 맨 위에 운용계층에는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OSI-7 레이어는 이게 좀 학술적인 게 다양해서 이거를 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게 바로 TCPIP거든요. 그럼요.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TGP-IP 인데요. OSI-7 레이어는 이게 학술적인 게 강해가지고 그게 아이언슈타인이 이제 고양이를 딱 키웠는데 고양이가 새끼들 7마일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언슈타인이 그 문에다가 구멍을 7개를 뚫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이론적인 거에서 막 하다 보면은 실생활에서 그거를 이제 약간 좀 그 어긋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걸로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층도 막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래서 급하게 이제 인터넷을 하려다 보니까 얘를 같은 것들을 합치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기능을 이제 하는 것들을 막 빼고 막 이랬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TCP-IP 인데요. 이 두 개를 합쳤어요. 그냥 해가지고 이거를 뭐 맥파이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거 뭐 책마다 쓰는 게 다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네트워크 층은 뭐 IP 뭐 이건 똑같죠. 이건 IP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TCP를 뭐 TCP 똑같은데 뭐 이거를 뭐 전송계층 아니면은 뭐 TCP계층 뭐 이렇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를 자 이거를 어떤 어떤 책에는 얘를 이렇게 딱 쪼갠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약간 올려가지고 이 전송계층인 세션도 약간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렇게도 이제 쪼개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게 바로 이제 그 TCP-IP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인터넷이 바로 TCP-IP 이거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층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뭐 나오는 게 뭐 각 층 뭐 이거를 뭐 쓰시고 각 층에서 하는 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자 이제 이런 게 있죠. 이거는 뭐 한마디로 봐봐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직접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그게 바로 응용계층에서 이제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계층에서는 자 이제 이게 이게 운용계층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물리계층이 이어가지고 뭐 랭카드 뭐 이렇게 이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건데 얘를 바로 운용계층에다가 이제 보내주면은 운용계층이 이제 읽지를 못하니까 운용계층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표현계층이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자 여기 표이 표현이니까 자 표현 형태에 맞춰서 뭐 압축 아니면 암호와 복구와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계층을 이제 그 표현계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세션은 전에 세션이라는 게 그게 이제 뭐 동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세션 계층에서 하는 거는 이제 동기비트 그러니까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동기비트를 삽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SS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는 여기에는 세션에는 없는 건데 얘를 이제 인스톨을 시키면은 이 SSL이 세션 계층에 딱 얘가 깔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안 그런 기능을 이제 그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이제 SSL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자 전달은 금융 문제였습니다. 어떤 점cimento בש engagement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 어색请 să! 하나 One 자,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안정, 규리나 서비스, 이건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그 다음에 종단 노드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류제어, 혼잡제어, 패켓 분할, 주소를 부여하고 재조립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에 앞대가리만 써서 막 외웠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요. 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이 그래도 약간 한두 줄은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외울 테니까 자, 이 IP계층에 바로 라우터가 있죠. 라우터가 하는 게 가장 대표인 게 이거잖아요. 경로를 설정하는 게 가장 라우터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라우터는 다른 게 아니고 형태도요. 이런 PC에다가 라우팅 프로그램을 깔면 이 PC가 그냥 라우터가 얘가 되거든요. 라우터로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일반 PC하고. 근데 여기에다가 라우팅 프로그램을 깔면요. 얘가 전원을 켜자마자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가지고 경로를 찾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라우터 자체가 전원을 켜자마자 그냥 주위에 있는 라우터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내 각각의 라우터가 몇 번의 IP를 갖고 있는지를 제가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 설정을 하는 게 바로 라우터의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패킷 라우팅을 교환을 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 패킷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죠. 이거 패킷을 교환하는 거를 바로 라우터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화벽이라는 게 있는데 방화벽이 이제 방화벽 중에서 필터링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걔가 어디에 깔리냐 하면은 이 IP 계층이니까 깔리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얘는 IP고요. 자 ICM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를 관리할 때 맥프레임을 갖다가 무슨 이유에 의해가지고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패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송신자한테 바로 ICMP 응답을 송신을 해가지고 네가 보냈던 이더넷 프레임이 어디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폐기가 됐다 하는 거를 이제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ICMP고요. 그 다음에 NAT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 사설망 서비스 이래가지고 공인 IP를 사설 IP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나 아니면 전에 이제 배웠던 분들은요. 본인이 이제 했던 거로 다 그냥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할 때 그냥 그 앞대가리만 따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거를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이랑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분들은 학교에서 했던 걸 한 번 그냥 더 정리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시험 볼 때 약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걸 쓰고서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 알면 좋고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한 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제 다 씻었죠. 자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메일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다 컴퓨터 화면에서 봤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게 바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거를 그냥 뭐 이메일로다가 다 선정을 할게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메일을 내용을 쓴 다음에 뭐 받는 사람 누구 하고서 자 이제 전송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이제 그게 있겠죠. 뭐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삿말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PC에서 얘가 운용 프로그램에서 이 안에 그 데이터를 눕는 거예요. 눕고서 다시 운용 계층에서 표현 계층으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은 자 표현 계층에서 바로 앞에 헤더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앞을 뭐 PCI 뭐 얘를 뭐 PCI라고 하고 뒤에 그 데이터를 뭐 PDU라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그 헤더를 붙이고요. 또 얘가 표현 계층에서 또 얘가 밑으로 이제 얘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 계층에서도요. 얘를 하나에 전체의 그 데이터로 다 보고요. 앞에 또 헤더를 또 얘가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하나에 데이터를 뭐 보고 여기 앞에 또 이제 헤더를 또 얘가 붙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또 얘를 PCI라고 하고 이 뒤에 붙어 있는 거를 뭐 PDU라고 이제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있죠. 그 세션 계층, 그 전달 계층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너무 얘가 이제 길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짧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가 굉장히 길게 했죠. 뭐 구구절절 막 쓸 거잖아요. 쓰면은 얘가 얘가 굉장히 길어요. 기니까 얘를 잘게 이걸 짜깁니다. 이거를 얘를 하나의 그런 데이터로 보고 얘를 이렇게 잘게 얘를 이렇게 쪼개죠. 쪼갠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또 이렇게 각각의 그런 그 세그먼트마다 헤더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헤더를 붙이고요. 헤더를 붙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쪼각쪼가리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그냥 세 쪼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더 많은 쪼가리도 얘가 분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물리계층이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랭크드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그러니까 그 이더넷 그 라인 있죠. 그 랜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백봉망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얘가 전송해가지고 상대방 PC에 랭크드까지 이제 가겠죠. 가면은 얘가 물리 데이터 링크에서 쭉 올라와서 화면에서 얘가 이제 열리거든요. 다 열릴 때 이 중간에 전송할 때 이 순서가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순서가 원래 얘, 얘, 얘인데 가다가 얘가 순서가 바뀌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서 이거를 다시 재조립을 해야지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순서 번호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입니다. 얘를 자 순서 번호를 이렇게 이제 붙이거든요. 순서 번호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전달 계층에서 또 얘를 각각으로 밑으로다가 얘를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제 헤더를 이렇게 하나씩 붙이거든요. 이렇게 헤더를 또 붙이고요. 얘를 이제 얘가 데이터겠죠. 그리고 자 데이터 링크까지 오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헤더를 여기 얘를 하나에 데이터로 전체를 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헤더를 붙이고요. 헤더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테일러를 붙입니다. 얘를 FCS라고 해가지고요. 그 테일러를 또 여기에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하나에 그런 데이터로 본 다음에 여기에 또 앞에다가 이제 또 헤더를 또 여기에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는 뭘 붙이냐면은 프리앤브를 붙이고요. 여기 뒤에는 S, F, D를 이제 그 붙입니다. 얘를 FCS를 테일러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전달에서 여기에 그 순서번호를 이제 붙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썼던 거 그 전달 계층에서 이제 보면은 자 논리적 안정 규리란 서비스라고 쓰고 쓴 게 있죠. 그 논리적 안정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거. 그냥 이거를 순서번호를 붙여가지고요. 뒤에서 받은 사람이 이 순서번호에 의해가지고 얘를 재조립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표현을 논리적인 안정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면서 과연 이 논리적인 안정이 뭘까라고 이제 궁금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게 아니고 이거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순서번호를 그냥 부여한 거를 논리적 안정이라는 그런 말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논리적 안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순서번호를 부여한 거구나. 좀 나중에 이거를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이제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점점점점 이제 앞에다 헤더를 붙이면서 밑단까지 내려오는 거죠. 하면은 이 물리계층에 랭크드가 꽂혀있거든요. 이더넷 카드가. 하면은 이거 보낼 때는 예를 이렇게 1010101010 하는 그런 비트로 다 바꿔가지고 광케이블을 통해서 쫙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하고요. 얘를 한번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데이터고요.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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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헤드가 헤드가 있는데 그 헤드에 뭐가 있냐면 당연히 순서번호도 있고요. 또 요기 앞에 자 앞에 뭐가 붙냐면은 송신포트가 붙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수신포트라는 게 붙어요. 그러니까 자 송신포트라고 하는 거는 송신이 그거잖아요. 보내는 사람이잖아요. 보내는 사람에 포트번호가 붙고 요 뒤에는 받는 사람의 포트번호가 붙거든요. 그러면은 이 포트가 이제 뭐냐면은 원래 옛날에 그 뜻이 그 옛날에 전축 같은 거 이제 보면은 전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구멍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을 꽂잖아요. 이게 이거를 각각을 포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포트를 0번부터 65,535번까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포트를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뭐 HTTP는 80포트를 사용하고 텔렛은 23번 FTP는 20, 21번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딱 해놨죠. 그래서 HTTP는 0부터 65,000까지 포트가 있으면은 80포트를 이용을 하고 23번 얘는 2개 그러니까 얘가 송신 21번이 제어용 포트 이 2개를 이제 사용하기로 이미 약속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겠죠. 보내는 사람 포트가 만약에 인터넷을 쓴다면 얘가 80포트고 수신도 80포트로 또 있겠죠. 얘는 뭐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트라는 게 이제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이거 하나고 이거 IP 패킷을 한번 볼게요. IP 패킷은 자 요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이제 본 거죠. 데이터 앞에 또 이제 이 헤더를 이제 붙이거든요. 헤더를 붙이면 여기에 송신자 IP가 앞에 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신자 IP가 뒤에 붙어요. 그러니까 자 송신자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가 앞에 붙고요. 뒤에는 받는 사람의 IP 주소가 뒤에 붙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맥프레임은요. 맥프레임은 다시 얘를 받죠. 받아가지고 얘를 하나의 큰 데이터로 이렇게 이렇게 보죠.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헤더를 붙이잖아요. 헤더를 앞에 붙이는데요. 얘를 앞에 붙는 게 수신 수신 받는 사람의 맥어드레스가 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보내는 사람의 맥어드레스가 여기 붙어요. 그래서 맥어드레스가 뭔가요? 이럴 받는 사람의 IP 기반이 없어올 IP 아드레스가 있고 맥어드레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더라구요. IP어드레스는 주소구요. 맥어드레스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면 딱 맞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편지를 쓸 때 주소를 쓰죠. 근데 이제 편지에 쓸 때는 뭐 서울특별시 뭐라고 쓰지만은 인터넷에서는 이것을 써요. 뭐 이렇게 이런 이런 주소를 쓰거든요. 바로 인터넷에서 쓰는 주소는 바로 이제 이거구요. 그러면은 자 이 맥어드레스는 뭐냐면은 실제로 이제 그 컴퓨터에서 도스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IP컴픽 5를 딱 치면요. 자기 PC에 맥어드레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게 쫙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길죠. 이거. 이거는 다 뭐 칠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IP어드레스는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주소가 이제 중복된 게 가능한데요. 이 맥어드레스는요. 아주 유니크한 키루다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엔 여러분들이 그 랭카드를 만드는 그런 뭐 제조 공장을 이제 만든다 이러면은 무작정 그 랭카드를 이제 만들 수는 없구요. 그 아이애나라고 하는 인터넷 관리하는 그런 거기에 집합이 있어요. 거기에다 신청해가지고 이 맥어드레스를요.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뭐 몇만 개의 맥어드레스를 할당하는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만들라 미리 할당을 받고서요. 그거를 하나마다 유니크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맥 그 랭카드에다가 세팅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랭카드에 있는 맥어드레스는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딱 돼 있어요. 유니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맥어드레스가 이런 거고. 뭐 우리가 뭐 랭카드 하도 이제 랭카드가 많이 있으니까 랭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닉이라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뭐 다들 그냥 랭카드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랭카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에 이제 쌓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얘를 하나에 데이터로 이제 보고 요 데이터 앞에 붙는 게 프리엠블이 여기에 붙는 거죠. 그래서 프리엠블이 다른 게 아니고요. 얘가 이제 101010101010 그러니까 이게 받는 상대방 랭카드한테 준비하는 그런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11 그러니까 요게 1010101010 하다가 얘가 이제 11 딱 그 1이 두 개가 찍혀 있으면은 아 그 다음부터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리계층에서는 앞에 또 이제 앞에 그 헤드가 바로 프리엠블이 랑 SFD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얘는 11 이고요. 얘는 1010101010 이렇게 그냥 붙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하고 좀 쉬었다가요. 35분이니까요. 4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